네, 안녕하세요. 배우락에서 측량 강의를 하고 있는 박용목입니다. 2020년 사회 토목기사 필기, 측량과목에 대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순서에 입각해서 측량에서 1번, 2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1번에 대한 형태로 문제 보시면 지형 측량의 순서로서 오른 거예요. 지형 측량,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순서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먼저 여기서 주안점을 딱 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측량을 하는 데 있어서 뭘부터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할 건데 그럼 우리가 측량을 할 때,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먼저 골격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골격을 딱 이렇게 전문용어로 뭐하고, 나도 미술은 잘 모르지만 찰흙 같은 거로 이렇게 사람 같은 거 만든다고 할 때요. 어떤 형상을 이렇게 막 만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팔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그걸 우리가 골격을 만든다고 생각하잖아. 그럼 이제 골격을 만들고 나면 어떻게 해? 뭐 칼을 이용하든지, 뭐 손을 이용하든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측량도 마찬가지로 먼저 어떻게? 골격을, 골격을 해놓는다 이거야. 골격을 하는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세부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찾으면 돼. 골격과 세부에 대한 부분을 찾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계획은 당연히 다 처음에 하죠. 설계를 하기 전에도 계획을 합니다. 설계를 하기 전에, 그 다음에 설계가 다 나오게 되면 시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측량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은 항상 먼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골격 다음에 세부를 찾아라,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부분을 확정하고, 우리가 그럼 골격이라는 게 어떤 거냐? 기준점 측량이야, 기준점 측량. 그럼 기준점 측량이 뭐였었어? 기준점 측량은 삼각, 산변, 그렇죠? 뭐 다각 측량, 이런 부분들이 다 기준점 측량이잖아요. 점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은 삼각 측량, 점의 위치를 찾아내는 거야. 그중에 또 하나 다른 게 수준 측량이 있겠죠. 수준 측량에 대한 부분은 H에 대한 형태니까 이 점의 위치들을 찾아낸다, 라고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골격 측량에 대한 부분을 찾아주세요. 세부 측량은 병판 측량,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병판 측량, 스타디아 측량, 정확도가 떨어지는 측량들 그런 부분들이 세부 측량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아, 어떻게 찾아내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걸 다 찾아낸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골격을 먼저 생각해라. 골격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간다. 세부 측량 간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4번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런 부분은 틀리면, 울죠 제가. 이런 부분들은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항공사진 특수 3점. 참,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앞에 문제가 좀 쉬어지면 측량 자체가 좀 쉽죠. 그렇다고 여기 문제가 난해한 건 별로 없었어요. 난해한 건 별로 없었지만, 어쨌든 그래, 우리가 특수 3점, 아니면 측량의 항공사진에 대한 주점, 등각점, 우리 형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주점하고 등각점에 대한 형태를 생각해보시면 주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진, 그 비행기에서 사진 찍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행기가, 비행기가 이렇게 있는데 사진을 팡 찍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직각이라는 거 없어요. 연직이라는 것은, 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지표만과 수직이 된다, 이런 형태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필름 길이, 다시 쉽게 들어가면 등각점에 대한 주점까지, 거리, 이런 부분들을 다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조점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모르죠. 보조점이라는 것은 없죠. 이런 것들은 쉽게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항공사진의 특수 3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그래서 1번, 2번을 어렵지 않게 풀이를 했을 겁니다.